텍스트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선수명의 데이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해서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서를 2, 3에 둔 상태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ROPER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텍스트 선수명을 넣으시고 가로 닫으신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넣어서 가로 열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습니다. 다시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N%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UPPER 함수 입력하신 다음 C3에서 팀명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를 연결해서 표시할 거니까 N%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선수명은 대문자, 그 다음 팀명은 선수명은 첫 글자가 대문자,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메일에서 골뱅이 기호가 있는 앞에 있는 문자만 러브 99 이렇게 해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까지만 추출해서 닉네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몇 글자에 해당한 값을 서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치 함수를 통해서 몇 글자에 해당한 값부터 먼저 실습을 한 다음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서치 함수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찾고자 한 파인드 텍스트는 골뱅이 기호입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골뱅이를 입력하신 다음 심표 어디 텍스트에서 골뱅이를 찾겠습니까? 찾을 텍스트는 j3에서 찾겠습니다. 심표 몇 번째부터 찾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찾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으시면 숫자가 7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러브라는 글자가 4글자 99가 더하면 6글자잖아요. 7까지 지정하면 골뱅이까지 나오니까 이따가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할 데이터는 7에서 2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i3셀의 는 다음에다가 미드 함수를 통해서 나는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j3에서 시작은 첫 번째에서 시작하되 조금 전에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하나 작은 위치까지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빼기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메일 앞에 골뱅이 앞에 있는 텍스트만 찾아서 닉네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세 번째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그 다음에 w면 여성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5이면 아우터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16에다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는 a16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했더니 m, w, o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출된 데이터를 수식 입력줄에 가서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추출된 데이터가 m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대문자 m 입력하시고 m이라면 남성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또 if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면 등호를 뺀 내용부터 쭉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 컨트롤 v에서 m 대신에 w로 바꾸고요. 그 다음 남성용 대신에 여성용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물론 o까지 비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m, w 아니면 o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냥 아웃도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를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if 한 번, 두 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검정색 가로로 표시가 될 거고요. 엔더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m이라면 남성용, w라면 여성용, o라면 아웃도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에서 앞 세 문자와 그 다음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학과에서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문제에서는 모두 소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소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커서를 i,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아 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세 글자 추출해 오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i16 셀에 갖다 놓으시고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면 left, 그 다음 학과에서 심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 hea 부터 시작해서 학과의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단의 첫 글자만 소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를 소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커서를 i16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l, o, w, e, r 입력하시고요. 텍스트가 필요한데 텍스트는 조금 전에 구해놨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소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구한 값 뒤에다가 2018년, 20년 해당한 연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이열함수를 통해 가지고 입학일자에 연또를 구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연또를 연결하시는 방법은 소문자를 표시하는 l, o, w 안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이 안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바깥쪽에 조금 전과 같이 바깥쪽에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과의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해서 소문자 그 다음 입학일자에 연또를 추출해서 표시하는데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사용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표 예제인데요. 코드와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구한 후에 d27부터 d33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 뒤에다가 하이픈, 생산일자 앞뒤에 하이픈, 생산일자 중 월 뒤에다가 하이픈, 그 다음 인식표를 연결한 대문자로 변환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문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UPPER 함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를, A27의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결해서 하이픈을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빼기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생산일자에서 월을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스 함수 이용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생산일자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하이픈 넣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 넣으신 다음에 인식표도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PPER 함수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인식표가 있는 C27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제품 코드는 코드와 월과 인식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대문자로 표시하되 중간에 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6번 변환도서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가지고 kr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서 코드의 중간에 있는 공백을 삭제하기 위해서요. 제거하기 위해서 J27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trim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도서 코드가 있는 C27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중간 앞쪽이나 이렇게 비어있는 공백을 제거가 되었고요. 이제는 이 텍스트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함수 입력하셔서 트림에 대한 함수를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도서 코드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요. kr을 빼기 kr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kr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신다면 도서 코드의 중간에 있는 스페이스 삭제하고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kr까지 붙여가지고 변환 도서 코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 함수까지 살펴보셨습니다.